안녕하세요. 이거이블레이 주린이 채입니다. 현재 시각 2021년 5월 26일 수요일 오전 11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소폭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오늘 무려 1.68% 정도 상승을 하고 있네요. 대형주가 속한 이 지수들은 소폭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러셀 2000이 거의 1.7% 가까이 오르고 있으니까 저의 주식은 오늘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한게 대부분 러셀 2000에 속한 소형 성장주 위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수가 이정도 오르면 당연히 주식은 더 많이 오르겠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조금은 기분좋게 바라보고 있구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러셀 2000 같은 경우에 최고치에 아직 도달하려면 어렵습니다. 최고치가 3월달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한테 1년짜리 그래프를 보여드리는데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부터 보시게 되면 엄청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최고점 대비 아직까지도 밑에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고점까지 조금 올라가주면 저의 주식도 많이 상승을 할거고 그렇게 되면 조금은 주식을 분할로 매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인 맵을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의 혼조세가 이루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용주 같은 경우엔 지금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구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무려 2% 거의 3%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테슬라는 지금 올라가는 변동폭이 엄청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용주 같은 경우에 원래 폭차가 이렇게 크지 않은데 테슬라는 아무래도 매일매일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폭차가 크다고 생각이 들구요. 테슬라 주주로서 저는 테슬라의 산업을 믿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서 이런 변동도 나중에는 변동이 크게 작용하지 않게끔 엄청 튼튼한 대격이 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볼까 합니다. 그날이 오긴 하겠죠? 지금 현재 저의 주식은 무려 3%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가 넘게 상승을 하는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분명히 이렇게 올리면 그 다음날 많이 떨어뜨리곤 했는데 아무래도 이 상황을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네요. 그래도 이렇게 오르니까 기분이 좋은건 어쩔 수 없겠죠. 개별적인 주식으로 보시면 지금 차지포니트와 블랙베리 같은 경우가 엄청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블랙베리 같은 경우에 아까 10%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블랙베리는 지금 게임스탑, AMC와 관련돼서 또 레딧과 관련된 문제인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게임스탑과 레딧 같은 경우에도 10% 넘게 2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게 또 레딧에서 장난을 치는게 아닌가 한번 생각을 들게 하네요. 물론 저는 블랙베리가 추구하는 산업을 믿고 이 산업이 미래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고 투자를 했는데 아무래도 투기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오르면 또 나중에 또 엄청 많이 떨어지니까 블랙베리는 그냥 없다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하면 될 듯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엄청나게 또 많이 오른다면 이번에는 조금은 매도를 해서 그래도 수익을 챙길까 생각을 하고 있네요. 물론 일정정도 수익이 난다는 전제에서 말입니다. 그래도 오늘 대부분의 제가 투자한 성장주 위주의 회사들은 많이 오르고 있는 편이라서 기분 좋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떨어지고 있는 것도 앱셀라라를 빼놓고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제가 투자한 것은 다 많이 오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저의 64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계속 드렸다시피 계속 이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일정정도 조정장이 왔을 때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리스트에 빼놓은 것을 조금씩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ETF 투자의 장점으로 치면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고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저는 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이 수수료가 없다는 건 본인들이 쓰고 있는 주식 플랫폼마다 다르겠죠. 제가 쓰고 있는 플랫폼 퀘스트레이드 같은 경우에 ETF를 살 때는 수수료가 붙지 않기 때문에 저는 ETF를 정말 조금씩 사모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의 일정정도를 나눠서 계속 조금씩 사모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무조건 일정정도를 계속 사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의 하락세가 왔을 때 투자하는 게 투자하는 입장에선 마음이 편할 거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씩 계속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뒷장 역시 아직까지 계속 그대로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앞장에서 BOTG 로보틱스와 관련된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 회사 외에도 여러 ETF들 지금 빼놓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ETF들도 시간을 두면서 조금의 하락장이 온다면 계속 조금씩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가치주와 관련된 곳은 지금 두 군데밖에 빼놓은 게 없는데 몇 군데 더 생각하는 회사가 있고 조만간 더 체크리스트로 여기에 제가 따로 표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가치주와 관련된 곳은 제가 성장주 투자한 데에서 일부 매도를 해서 수익을 얻은다면 그 수익을 가치주에 투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장주가 오른 만큼 가치주도 같이 투자하게 되면서 가치주에 투자한 돈은 제가 수익으로 난 투자한 거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더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할지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께 더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의 주식이 다시 상승세를 얻어야겠죠. 그래야 제가 주식을 팔 수 있을 테니까요.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결과는 보시면 압니다. 수요일 현재 주식시장은 소폭 상승세를 겪고 있습니다. 다만 러셀 2000 같은 경우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저처럼 성장주 혹은 소형주에 투자하신 분이라면 오늘은 많이 기분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쪽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다들 이렇게 기분 좋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기다리면 오른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마이너스가 있더라도 기다리면 오르죠. 이렇게 한번 오르고 다시 떨어지고 또다시 오르고 또다시 떨어지고 반복을 할 텐데 예를 들어 3% 오르고 1% 떨어지고 3% 오르고 1% 떨어지면 어찌됐건 4% 오른 거니까 그런 생각으로 조금은 마음 편하게 계속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에 다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조건 기다리면 오른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분명히 힘든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투자하신 회사에 대해서는 이 회사의 가능성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끝나기 전에 저의 개인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의도는 저의 일기를 작성하는 겁니다. 글을 쓰는 건 제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저의 주식 투자가 어떻게 되었고 이날 하루는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그냥 푹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영상을 보실 때 마음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끝나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말 마음 편하게 저의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주식시장과 또 다른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거이블레의 주린이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시죠?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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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